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와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새해가 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새학기 시즌이죠? 늘 이맘때쯤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시작한다는 것이 참 긴장도 되고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날엔과 저 아이유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시작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